용어의 정확한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자비 5분특강입니다. 올드 2칸 비즈니스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간인데요. 오늘은 나중에 결제, BNPL이 요즘 대세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중 BNPL이라는 용어가 기사, 방송,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 나우 페이레터의 약자로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한다는 뜻인데 전세계의 붐을 불러오고 있는 이유와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뜻, 물품을 구매할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이자로 할부 결제를 하는 방식의 서비스로 결제업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맹점에 먼저 대금을 지불하면 소비자가 여러 번에 나눠 결제업체의 대금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MZ세대의 호응을 얻으면서 미국, 호주 등지에서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징, 한 문장으로 선구매 후집일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신용카드는 안정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신용등급 제한이 있어 누구나 사용할 수 없으며 보통 할부이자를 내야 합니다. 반면에 BNPL은 18세 이상이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으며 대금을 분할나 포함해도 할부이자나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수익구조, BNPL 업체는 수수료를 통해 이윤을 남깁니다. 소비자가 아닌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액의 2.5에서 4% 정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는 일시불로 결제한 것처럼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업체에 유리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할부이자나 수수료를 받지는 않지만 할부 대금이 연체될 경우 연체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남깁니다. 현황, 가장 주목받은 핀테크 분야로 스웨덴의 클라르나, 호주의 애프터페이, 미국의 어펌 등이 대포적 업체입니다. 신용카드와 비슷하지만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하고 소득이 불안정하지만 소비효고가 높은 MZ세대와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며 폭풍성장했습니다. 1위인 클라르나는 하루 거래건수만 200만건에 기릅니다. 국내와의 차이점 신용카드 발급이 해외처럼 까다롭지 않고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매우 잘 되어 있어 BNPL이 외국처럼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이버와 쿠팡이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현재까지는 BNPL의 핵심인 분할 납부 기능이 없고 소액 금액만 적용되어 해외와 같은 인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문제점 미리 물건을 구입하고 후불 결제금을 제때 내지 않아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도와 무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이용자들이 연차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구조 자체가 취약한 것입니다. 또한 젊은층의 과소비와 부채 증가를 부추겨 심각한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많이 있는 기사의 일부를 발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가의 기업 아머존이 8월만 핀테크 기업 어펌과 제휴를 맺었다. 어펌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먼저 사고 돈은 나중에 낼 수 있다. 어펌이 제공하는 BNPL 서비스는 최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심을 모은다. 특히 소비효과가 강하지만 구매율이 상대적으로 약한 NG 사이에서 인기다. BNPL, 페이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애플, 골드반삭스 이런 내용이 언급되고요. 미국 전체 소매업체의 85%가 애플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F-Pay를 결제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적용된다면 큰 시장이 되겠죠. 다음은 한국사례인데요. BNPL은 최근 한국에도 등장했다. 쿠팡과 네이버가 유사한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나중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한도를 50만원까지 높였다. 직접 산 로켓 배송 상품에 대해서만 후불결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금융당국 승인 없이 서비스가 가능했다. 네이버, 월 20만에서 30만원 한도의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교통카드에 월 15만원 한도의 모바일 후불용 교통카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해외는 신용카드 발급이 한국보다 까다로운 편이라 MZ세대를 중심으로 후불결제, 할부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고 카드사별로 할부서비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쿠팡에서 상품 구매 시 결제에 대한 불편함과 허드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석이다. 네이버페이와 쿠팡이 이렇게 서비스를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BNPL은 엄청난 혁신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무이자 할부결제 서비스다. BNPL 취급업체가 가맹점에 물건 값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이용자들이 BNPL 업체의 대금을 나눠서 내는 구조다. 한국에서는 이 BNPL 결제 방식을 도입한 업체가 거의 없는 상태다. 카드업계는 빅테크 기업의 BNPL 실험이 말 그대로 실험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내용은 단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미리 물건을 구입하고 후불결제금을 제때 내하지 않은 사람이 늘면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빠르게 몸집을 키웠지만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이용자들이 연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구조 자체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젊은 층의 과소비와 부채 증가를 부추기다니 비판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전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BNPL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함드믹으로 고용과 수입이 불안정해 매달 발생하는 고정지출 비용 외에 갑작스러운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더 성장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책임감 및 재정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소비와 함께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나중에 결제 BNPL이 요즘 대세라는 주제로 설명드렸는데요. 용어의 정확한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BNPL Buy Now Pay Letter 약자입니다.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한다는 뜻인데 한 문장으로 선구매 후주별 서비스라고 얘기 드렸죠. 사실은 국내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이 해외처럼 까다롭지 않고 무이제 할부 서비스가 많이 잘 돼 있어서 그렇게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핀테이크 사업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수요랑 시장이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